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에는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해서 총 7개의 학년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대전과 춘천교구를 포함해서 신학원생만 28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일반 통학생들까지 합하면 400명에 가까운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내내 파밀리아라는 사진첩을 달고 살며 선배들의 얼굴과 이름, 세례명, 출신분당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에 입학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떤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가는 중에 한 교수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신부님들은 그냥 인사만 받으시고 가시는데 그 신부님께서는 인사를 받으시면서 그래 충렬이 학교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학년 과목을 가르치시지 않기에 수업 중에 만날 일도 그리고 사시는 기숙사가 달라서 저를 볼 일도 없으셨을 텐데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반갑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 한 선배에게 이 일을 얘기했는데 그 신부님은 신학생 전체를 그 신학생의 이름과 세례명이 뭐고 출신분당이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탄에 맞이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자주 보지 않으면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참으로 대단한 노력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신부가 되면 나도 저런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했지만 정작 신부가 되어서는 본당만 옮기면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희한한 현상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기쁨과 위안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나타나엘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깜짝 놀라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토록 찾고 바랐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는 그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 암은 바로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하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령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예워 사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옛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인 야회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희하십니다가 더 마음이 와닿기는 하지만 아무튼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어찌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타낼처럼 주님께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청하며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고마워. 고마워.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